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벨기에는 왜 자기 언어가 없고 프랑스어를 쓰 będą. 근데 저는 사투리 안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조준어에 수준이 하네요. urf he says 확인 인상 Haku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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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ani Jullient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본인 나라 언어가 없이 프랑스워를 쓰면서 왜 캐나다를 갔다 그 얘기를 하냐 그거지 타투리 쓰냐 마냐 그거 아니잖아 단어를 제기하세요 근데 수저가 있잖아요 시저 중교수 수저가 모든 유럽의 민족 중에서 벨기에 민족이 제일 강하다고 썻거든요 시저가? 잠시만 잠시만 지금 장혜연 씨 표정 못 봤죠 왜왜왜왜? 모든 민족 중에 벨기가 제일 위대하니까 아 그래? 맞습니다. 중화민족이 제일 우수하죠?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되죠.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다들 애국심이 있어야죠.